너무 맛있어 코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삼겹살 데이를 맞아 설로 인해 삼겹살과 목살을 준비해봤습니다 패키지 진짜 고급지죠? 대박 이 삼겹살과 목살이 서울 3대 고깃집이라고 불리는 금대지 식당에서도 사용하는 고기라고 해요 미쉬린 가이드에도 3년 연속 선정된 맛집이 사용하는 고기라니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같이 곁들여 먹을 비빔면, 된장찌개, 양파절임, 파절임 오이고추, 버섯, 기름장, 쌈장, 볶은김치, 쌈채소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시원한 콜라랑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목살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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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먹어야지 콩국수 아... 너무 맛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더 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도 먹으니까 잘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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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가루 너무 맛있어 소리도 바삭한 맛 고기 가슴 존맛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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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고기 고기 양념장은 매운맛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매운 맛은 진짜 맵다 바삭바삭 가추가라라 너무 맛있다 매운 맛 와우 조금만 더 먹으려고 오지 않았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바삭바삭 방금 호박이 그는 달걀 고춧가루 팽이버섯 매운 고hearted 새우 젤리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음... 하면 시원하게 먹어야 된다 대파가 따뜻한 달콤한 식감 딱딱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진짜 맛있다 치즈스타를 먹었을 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을 때 고춧가루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맛 마지막은 파김치 매콤한 초콜릿 너무 매콤하고 Diet 양념pes 너무 맛있어 이 쪽은 바로 처음 먹어도 맛있네요 아는때문에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아는때문에 먹으러 가면 히히히 힛 히히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멍청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좀 더 짜지면 멍청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뱃살 아이고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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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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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